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베이스 가상악기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드럼 가상악기입니다. 일단 이름은 모도드럼입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또 처음으로 보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kmultimedia.com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맨 위에 보면 Free Software라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8개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앰플 시뮬레이터들도 있고요. 신디사이저 류들도 있고 이펙터 류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은 CS라는 게 붙어 있어요. CS라고 보이면 커스텀샵의 줄임말인 것 같은데 무료 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기한 제한이 있는 트라이얼이나 데모 버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모더베이스2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모더드럼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바로 받는 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화면 나옵니다. 이전 영상도 뭐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ikmultimedia 모든 제품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ikm product manager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안 된 분들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이미 뭐 이전에 뭐 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km product manager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nage my product를 들어가 보시면은 구입한 항목들이나 뭐 어디서 무료 배포한 거 받은 것들이나 있으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는 구입한 게 없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저것 이제 맛보기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신트로닉과 샘플탱크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고요. 모더베이스2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지난 영상에 다뤘고요. 이번에 이제 모더드럼을 설명 드리려고 해요. 앰플리튜브5로 뭐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녹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상악기가 아니라 리얼 녹음이죠. 그때 쓰는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모더드럼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후에 authorized까지 잘 되어있는지 체크하셔서 초록색이 잘 되어있는지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더드럼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더드럼 화면 열었습니다. 1.5 버전이고요. 스튜디오 이 음원 달랑 하나만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이니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음원 달랑 하나예요. 그런데 무료 버전이지만 가용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 버전인데 맛보기 수준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드럼 세트 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더베이스2랑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위에 프리셋이 있는데 무료 버전 달랑 음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몇 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무용지물이고요. 그다음에 벨로시티 입력의 어떤 양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게 입력할지 작게 입력할지. 그다음에 재생할 수 있는 그루브 같은 거 담고 있고요. 후반부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볼륨 같은 거 이제 있고요. 각종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잠겨 있어서 못 쓰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 항목이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인데도 생각보다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커스터마이즈 들어가면 여러 가지 파츠를 하나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드럼 가상악기들이 전부 다 똑같죠. BFD, 이지드러머, 어댁티브 드럼. 유명하다고 하는 가상악기들은 전부 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 일단 자체 사운드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좀 은근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면서 교체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도 보기 좋고 색깔도 돼 있고 어떤 재질인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잘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죠. 그리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것도 사운드 퀄리티 자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더드럼은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들어볼까요? 케이크 소리고요. 아까 뭐 사이드 스틱, 그 다음에 스네어 소리요. 하이햇, 레프트 크래쉬죠. 탐, 이 탐은 4개가 있어요. 특이하게 이제 플로트함을 2개 뒀습니다. 라이드고요. 라이트 크래쉬, 그 다음에 특이하게 스플래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료 버전인데 스플래시 하나 넣어준 것만 해도 땡큐죠. 솔직히 없어도 그만인데.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원 자체는 아주 내추럴하고 아주 그냥 평이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만 뭐 고지고트로 쓰다기보다는 충분히 가공할 수 있잖아요. 미디 다 작업하고 이제 오디오로 컨버팅 한 다음에 믹싱 단계에서 뭐 가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이펙팅을 통해서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도 조금은 이제 만질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눌러보면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다 잠겨 있어요.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세일할 때 유료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 보면 에디트 엘레먼트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뭐 요 정도 고르는 거는 많은 드럼 가상악기가 이 정도는 뭐 다 뭐 똑같거든요. 근데 요거 좀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요렇게. 저는 이제 뭐 기타나 베이스는 연주하지만 드럼을 제가 연주하진 않기 때문에 뭐 드럼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드럼을 조금 아시는 분들 또는 드럼을 잘 아는 사람을 포섭하거나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것까지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호기심 가게 생겼잖아요.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료 버전에서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킥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자세한 거는 무료 버전이 누구나 받아 쓸 수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플레이 스타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요렇게 이제 킥 드럼에 쓰는 이제 페달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스네어 같은 데 보면 요렇게 내가 이제 오른손 왼손 두드리는 거를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제어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마스터 건반 이제 두드리면은 이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네 요렇게 요건 일반 뭐 스네어 이제 요기 피를 때리는 거고요. 요거 림샷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이 테두리가 동시에 때려지는 뭐 요런 가지 뭐 제어할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요렇게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에어리어 같은 거 제어할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드럼 스틱을 팁이 있느냐 아니면 뭐 나일론 재질이냐 나무 재질이냐 요 끝에 머리죠. 요거 팁이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거 오른쪽 왼쪽을 또 따로 제어할 수 있고 아 요런 거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그 드럼 가상학기에서 이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어한다고 해서 이게 사운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조정해놨다. 뭐 이거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룸 가볼게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미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스튜디오 보통 우리가 녹음하는 정도의 이제 공간감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앰비언스를 가지고 있겠죠. 룸 앰비언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부스 그 다음에 갤러지 뭐 차고 같은 데죠. 요거 재밌는 게 뭐냐면 굳이 왜 차고에서 연주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해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이제 그런 데에서는 보통 이제 주차장 이제 개인 차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합주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는 분들은 아시죠. 미국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연습하고 합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있고요. 벙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큰 스튜디오 이런 건 뭐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성당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요. 룸 앰비언스가 내가 딱히 제어하지 않아도 요렇게 프리셋처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클럽 같은데 요 정도에요. 갤러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벙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리버브의 양들이 뭐 베뉴 이런 건 이제 공연장이죠. 이건 뭐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잠겨있지 않고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료 버전이지만 이런 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믹서 요 믹서 부분은 뭔가 좀 어려우면은 요거는 건들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내가 제어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믹서 여시고요. 여기 뭐 이퀄라이저에요? 뭐 이런 거 이퀄라이저 EQ 아는 분들은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소리는 아주 노멀하고 아주 평이한 그런 사운드에요.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까 야마하 제품 모델링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고지구뜨려 쓰기보다는 EQ만 좀 만져도 컴프나 아니면 어떤 이펙터만 좀 걸어도 조금씩 다른 소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오디오로 컨버팅 한 다음에 거기에서 믹킹 단계에서 자기가 쓰는 이펙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가상악기 자체에서 바로바로 제어해가지고 EQ도 만지고 이펙터들도 똑같이 넣고요. 요게 이제 인서트 단위죠? 인서트가 뭔지 이펙터를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게 조금 낯설다 하는 분들은 일단 패스하세요.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디폴트 음원만 쓰셔도 돼요. 내가 좀 더 고급 어떤 사운드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샌드 요거는 이제 병렬 연결들이죠? 보통 이제 공간계 이펙터들을 여기다 넣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서 골라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을 옆으로 하시면은 요렇게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탬버린 클랩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마스터거만 여기저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음원이 할당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 룸 OH룸 요런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오버헤드 마이크 그 다음에 룸 앰비언스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룸 앰비언스를 줄이면은 아까 룸 울림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줄어들면은 리얼한 감이 떨어지니까 너무 줄이지 않고 어느 정도 놓고 쓰는 편이죠. FX 요 항목을 누르시면요. 이제 이게 바로 샌드1, 샌드2입니다. 샌드1에 이제 요런 것들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FX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샌드1, 샌드2의 그 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믹서창 같은 거 보는 게 익숙한 분들은 여기서 조금 제어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패스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음원만 볼륨 밸런스 정도만 잘 맞춰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렇게 펜도 어느 정도 조금 갖춰져 있으니까 펜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럼 자체도 아무래도 펜값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루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루브 항목 보면은 모든 드럼 가상악기들이 이 정도의 그루브는 다 제공하죠. 이런 그루브 제공 안 하는 드럼 가상악기 쓰면 요즘에 사람에게 힘들죠. 다 제공해요. 그리고 이런 미디 팩을 더 추가로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무료 버전이니까 음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카테고리를 그렇게 많이 고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요렇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 에어리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거에서 벌스 그 부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필 같은 경우는 이런 필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거고요. 후렴구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큐반 인트로였네요. 인트로 넘어가고 내가 이제 그루브 같은 거 찍는 게 조금 낯설다. 그러면 이제 여기 찍혀있는 그루브를 고지고트로 쓰다기보다는 이거를 미디 트랙에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러면 딱 찍히죠? 그러면 그걸 내 음악에 맞게 살짝살짝 수정해가면서 벨로시 조절하고 여기저기 찍혀있는 거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뭐 너무 많아요. 무료 버전인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줘요. 한번 여러분들을 직접 설치해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들어보시고 하면서 내 음악에 맞는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맵핑인데요. 이 맵핑은 내가 쓰고 있는 건반 또는 뭐 드럼 패드 이런 게 있으면 하나하나 할 땅 해가지고 내 환경에 맞게 편하게 이제 바꿔가지고 쓰는 건데 익숙한 분들은 당연히 자기 어떤 손에 맞게 바꿔 쓰면 좋겠죠. 근데 익숙치 않다. 그러면 괜히 건들었다가 또 엉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는 안 건들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디 맵핑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걸러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드럼 가상악기 모도 드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이제 영상을 통해가지고 베이스와 드럼 두 개에 한번 설치해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상악기 종류가 많지 않고 이제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쓰다가 아주 마음에 들면은 셀기간 잘 노렸다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가지고 풀 버전 몽땅 음원 다 구해가지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차차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무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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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무웅이었습니다.